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호기심과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! 짜잔!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물에 녹는 특이한 플라스틱들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풀로 만들어서 사용해 어서와! 내가 오늘은 너희들이 풀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게 이 정도는 들어가서 놀 수 있겠지? 난 에탄올이야! 너희들이 녹을 수 있도록 20ml를 채워줄게 근데 잘 안 녹는데? 우리 물에게 도움을 청하자 어서와! 너희들이 나 물의 도움이 필요할 줄 알았어 내가 50ml를 채워줄게 잠깐!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색깔물을 만들어줄게 어서 들어가자! 붕당! 어? 그런데 이상해! 내가 점점 엉겨붙고 있어? 꼭 콧물이 된 것 같아! 어때? 특별한 존재가 됐질? 널 앞으로 액체괴물 코찔찔이 슬라임이라 불러줄게 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세요 자, 이것 보세요! 대단하죠? 대단하다! 탑테리아는 대단하다! 그리고 다음날은 탑테리아는 영화의 사진 네가